신나시자 그쵸?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업해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여기 옆에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뒤쪽에도 계시고 뒤쪽도 안녕 안녕 이렇게 능원현장에 저희가 와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여러분 어떻게 다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저희 로켓펀치에 와서 기쁘신가요?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열기를 이어서 저희가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텐데 다음 곡은 링링이라는 곡이에요 아는 사람 소리질러! 무대 제대로 즐길 수 있겠는데 이거 우리 한번 신나게 즐길 수 있겠는데요? 그러면 저희가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연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로켓펀치가 집중! 잠든 내 머릿속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링어링어링어링 을 함께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? 연습해볼까요? 한번 지금 연습을 해볼건데 네 해볼까봐요 5,6,7,8 잠든 내 머릿속을 링어링어링 자 그러면 저희 이번 무대를 하면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같이 즐겨주세요 아니 앞으로 가보려고 그랬더니 좀 좋네 우리가 너무 붙어서 할 것 같으니까 안전상의 위험을 여기서 즐겨보는 걸로 합시다 아쉽네 아쉽지만 저희가 6명이나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네요 그럼 다음 무대 가봅시다 다음 무대로 갈게요 아쉽네